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검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까지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지도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2조 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등에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곧 상원에서도 법안을 표결해 붙일 예정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의 에릭 우랜드 의회 담당관은 오늘 새벽 트럼프 행정부와 미 상원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닷새 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된 이번 경기 부양 패키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두 차례에 걸쳐 통과된 경기 부양 액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상 최대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은 패키지 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두 차례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2조 달러가 넘는 긴급 자금을 지방과 기업 등에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4개월치 실업수당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통한 주요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천억 달러,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에 3,670억 달러, 병원에 1,300억 달러를 각각 지원하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또 미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1,200달러짜리 수표를 한 차례 보내준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이날 최종 협상의 쟁점은 대기업들의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문제였는데, 양당은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 임원에 대한 보상과 주식 매입 제한 등 대출 조건을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을 탄광 속 카나리아 신세에 비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3일마다 2백씩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2, 3주 뒤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건당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 비율이 3일마다 2배씩 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2, 3주 뒤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병상과 4만 실의 중환자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는 현재 5만 3천 개의 병상과 3천 개의 중환자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지사는 주내 호텔에 병상을 설치하고자 협의 중이라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최소 3만 개의 인공호흡기를 적어도 14일 이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방물자법을 발령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인공호흡기를 생산하도록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연방정부가 비축해둔 인공호흡기 2만 대를 방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하려면 3주에서 5주가 걸린다고 지적하고, 뉴욕주는 14일 이내 인공호흡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며, 왜 국방물자법 발령을 꺼리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인에게 경제와 공중보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 어떤 미국인도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경제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정책과 공중보관정책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가려 함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검역조치가 강화됩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을 강화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서도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한국정보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 조치도 검토해 왔습니다. 입원 조치에 따라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의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내 외국인의 관계없이 검역소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한국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이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고, 자가격리 기간 안에 증상이 나타날 때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이 허용되고, 매일 보건당국의 전화를 받아 증상 여부를 재확인하는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유럽발 입국자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하는 사람에게도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장비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의료장비는 코로나19 진단시약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국내에는 하루 2만 건을 검사할 충분한 물량이 있다며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미 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는 의료장비에 대해 코로나19 진단시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통화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의료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이미 국내에는 하루 2만 건 가까이 검사할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는 만큼 수출을 해도 국내 방역에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검사할 수 있는 제품은 코젠 바이오텍과 시젠,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등 5개 회사의 5개 제품입니다. 미국 외에도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외교부를 통해 지원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생산도 늘리고 있는 만큼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한국의 방역체계나 코로나19 특성을 묻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인력 지원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전화회의를 요청하고 있어 한국의 경험들과 진단이나 방역시스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공공복원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24일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상하원 합동경제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돈 바이오 하원의원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해소 욕구를 미국인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을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족이 더 희생돼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팍스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부활절까지는 이 나라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리즈 체니 하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병원이 압도되고 미국인 수천 명이 죽어나가면 정상 작동하는 경제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부활절 데드라인에 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감염병학회 한 관계자는 이러다가 중대한 공공보건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정보를 얻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왜곡됐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부활절 이후에도 각종 셧다운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팍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마이클 펜스 부통령,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자들과 비공개 전화회담을 갖고 폐쇄와 격리 조치를 적어도 한 달 이후에나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코로나19 치료에 말라리아 치료제가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띄운 적이 있습니다. 이후 클로로킨과 같은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일부 의사들은 클로로킨을 스스로 처방해서 비축해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재고 부족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의료인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24일 뉴욕타임스는 미 약국협회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이 본인 및 가족에게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된 의약품들을 처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사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의약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게임 체인저로 띄운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로 공인된 약은 없고 식품의약국 역시 어떤 약도 코로나19 치료제로 공식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아이다호와 켄터키, 오하이오, 텍사스 등의 주에서 만연한 상황입니다. 약국협회는 긴급 제한이나 지침으로 대응에 나섰고 다른 주들도 이런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 의사협회도 파트리스 헤리스 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런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헤리스 회장은 미국 의사협회는 클로로킨이나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포함한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사 및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윤리성에 가장 높은 기준을 따라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텍사스와 아이다호 약국협회는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치료할 수 있다고 입증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만 약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전에 이 약을 복용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도 최대 14일 분량의 약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헬스케어 업체와 제휴하고 의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보드는 3M과 GE 헬스케어와 협력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인공호흡기를 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도 마스크 제작에 동참했습니다. ABC방송은 짐 바운빅 포드 부사장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의료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3M과 GE 헬스케어와 협력할 것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드는 자사 생산 시설을 활용해 GE가 생산하는 인공호흡기를 단순화한 제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제품은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전미 자동차 노조와 협력해 플라스틱 안면 보호경을 주당 10만 개 생산하고 자사 3D 프린터 시설을 이용해 일회성 인공호흡기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포드 엔지니어들은 자사 공조 부품을 활용해 3M이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M은 기존 대비 10배 이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모터스와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의료기기 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경찰과 응급구조대원, 소방관, 의료시설 종사자 등에게 매달 100만 개 이상 보호용 안면 마스크를 제조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제조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GM은 호흡기 치료기 생산업체인 벤텍 라이프 시스템에 제품 생산을 도울 수 있도록 자사 물류와 구매, 제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는 교도소 내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많은 제소자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소득 등 위생상태가 충분하지 못해서 감염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정당국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경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죄수들을 대거 석방할 계획입니다. NBC 방송은 24일 뉴욕시에서 최소 75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됐고 수백 명의 죄수가 추가로 더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령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죄수 등 위험에 처한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리커스 섬에 수감되어 있는 1,000명 이상을 석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300명의 죄수들을 석방하고 추가로 죄수들을 더 석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가석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미한 범죄자들이 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 등 중범죄자들은 석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교정당국은 지난 21일 뉴욕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자 교도소 재소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1일 기준 뉴욕시의 교도소에서는 최소 38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교도소는 많은 재소자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것이 어렵고 소독 등 위생 상태가 충붙지 못해 감염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도 24일부터 최대 1,000명의 수감자들을 순차적으로 석방한다는 방침으로 뉴저지주 법무장관 역시 지난 22일 석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첫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은 하루 사이 확진자 128명이 추가되면서 662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랭캐스터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성년자 1명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서는 확진자 2명이 추가돼 현재 모두 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켈스텔 롱비치 학생 2명도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비즈니스의 영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LA 카운티 정부는 이 범위를 총기 판매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알렉스 비에노에바 LA 카운티 셔리프 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불안감에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지만 총포상은 비필수적 사업체에 해당한다며 카운티 내 모든 총기 매장에 대해 즉시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비에노에바 국장은 미국인들의 총기 소지 권리를 지지하면서도 처음으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데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고 있어 총기 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순찰 인력을 1,300명 더 투입해 평소보다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북미 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25일 강 장관 주재로 북미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캐나다 연방 및 주정부 대응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제외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업과 교민, 유학생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인 만큼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재국, 연방, 주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미국 내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돌아가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졸업 후 현장 취업 실습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은 현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 뉴욕 항공편에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사무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4일 아시아나항공은 사무장 A씨가 22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당일 밤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한 뒤 뉴욕에서 체류하다 19일 오후 1시 뉴욕발 항공편에 탑승해 2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 소송을 당해 공금 50만 달러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오는 4월 14일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를 시도하는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은 항소가 제기됐어도 1심 판결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차압 집행 등 배상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오전 한때는 약간의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리겠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KBN KBN 한글자막 by 한효정